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노른자위 땅이 20년 넘게 방추되면서 지금은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흉물로 변하는 곳이 있습니다. 참다 못한 인근 상가 상인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어느 곳인지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산시의 중심 물금신도시, 그 한가운데 위치한 노른자위 땅. 지난 2003년 부산대 양산 캠프스가 들어선 이후 전체 110만 제곱미터의 절반가량인 50만여 제곱미터가 20년째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부지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흙먼지가 바람에 날려 인근 상가를 수시로 덮칩니다. 상권은 시간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의부지 때문에 주변 상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일부 구역에는 부산대 교직원 아파트와 실버타운 등이 들어서고 개발이 시작됐어야 할 시점.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개발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땅을 방치하고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좀 막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사실 여기 왔거든요. 왔는데 지금 워낙에 상권이 다 죽어 있으니까 세입자들이나 점주들이나 다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상가 건물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빈 채로 세 주인을 기다리고 임대료를 더 깎아달라는 세입자의 요구에 상가 주인들은 직접 가게 운영에 나서기도 합니다. 공실로 놔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월세는 계속 깎아달라고 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이자 돈을 못 뗄 바에 차라리 저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용기 내서 저희가 직업이 생겼네요. 밤이 되면 인적이 끊긴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부산대가 이 부지에 첨단 산악단지를 조성하려던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은 세 번째 도전에서도 실패로 끝나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상인들은 이제라도 양산시와 부산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합니다. 도심 속의 넓은 부지, 양산의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이곳 부산대 유휴부지는 이처럼 20년이 넘게 방치되면서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